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백초신간에서는 좀 새로운 책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 이름은 New Power라는 책입니다 새로운 질서에 대한 부분을 잘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이렇게 붉은 표지답게 그동안 나왔던 내용을 아주 현지하게 뒤바꾸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한글 제목은 New Power 새로운 권력의 탄생이라는 그런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통상이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고 하면은 수직적 위계질서 가장 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의 권력을 갖고 마치 화폐처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 전에 보신 것처럼 미투운동 같은 부분들은 아주 수평적인 행태로 권력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낳았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New Power는 세 가지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행동에 옮길 수 있다는 거죠 Actionable이라는 데서 A를 따고 그 다음 연결되어 있다 Connected에서 C를 따고 Extensible 확장 가능하다고 해서 E를 타고 ACE, ACE라고 정의합니다 근래에 크게 부상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Old Power가 아닌 New Power의 실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어 있고 확장 가능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은 기존의 구 권력이 갖고 있던 그런 파워를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 힘은 누구든지 자신의 자의대로 조작할 수 없고 일정한 방향으로 마구 흘러가면서 힘을 과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리종의 New Power, ACE를 기반으로 한 New Power다는 부분을 잘 정리한 책입니다 최근에 이제 SNS라든지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런 현상들을 새로운 관점이나 시각으로 이해하고 또 그와 같은 현상들이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은 누리면서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을 촉구하는 책이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New Power, 새로운 권력의 부상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 새로운 관점을 수용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눕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백초신간에서는 New Power, 초연결된 대중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